오른손 밀집화음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움켜잡는 거지 당기라거나 이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 못해요 화음을 잡을 때 손가락으로 당겨라 뭐를 당겨요? 건반이 당긴다고 앞으로 오나요? 이렇게 이상한 말이 등장한 게 강의에서 이상한 이런 말이 영어, 영문으로 된 교습법, 교재 이런 데서 이걸 직역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직역을 해버린 거거든요 뜻도 다양한데 그래서 영어를 직역해서 본인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쓰는 단어 아이들한테 쓰지 마세요 이상하게 치고 이해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당기라는 게 아니에요 건반을 예를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이거 오른손 사운드가 중요하거든요 1,2,3,5번인데 1,2,3,5번으로 치죠 1,2,3,5번으로 건반을 움켜잡으라고 해주면 소리가 쩌롱쩌롱 이렇게 잘 나요 이렇게 쩌롱쩌롱 소리가 이렇게 쩌롱쩌롱 잘 나는데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어떻게 치냐면 건반을 자꾸 움켜잡지 못하고 건반을 헐겁게 잡아요 손가락으로 터치가 약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쳐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곡이 파워가 달렸어요 소리가 쩌롱쩌롱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거는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오른손의 뉘앙스가 빰, 빰, 빰하고 요 음을 향해주네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흐름이 똑같이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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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똑같은 게 아니라 요 음을 향해서 확실히 진행하는 뉘앙스 패널은 제가 표시한 대로 하고 요런데는 바발보면 안 돼요 한 요정도만 지금 이 두 마디 아니, 두 마디 두 줄에서 가장 극적인 진행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는 크게 치고 어딘는 작게 치고 이게 아니라 흐름이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첫 두 마디에 작은 언덕 내려오고 두 번째 작은 언덕 내려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큰 언덕 요런 흐름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처음에 처음 작은 언덕 작은 언덕 그 다음에 가장 큰 언덕 요 부분이 진짜 방금 친 요 두음의 극적인 진행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흐름을 표현해야 이 곡이 극적인 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작부터 전력 추구 포르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시작 바닥을 포르텔로 치면 어쩔 건데 이걸 이거는 이제 공사판 소음 되는 거죠 흐름이 없는 연주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걸 감안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노래 진짜 극적이기 때문에 곡을 살려주는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참 애매해요 제가 두 가지 시도해봤어요 요 번호 그래서 얘를 5, 1번으로 바꾸는 거랑 4, 1번으로 바꾸는 거랑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다른 번호는 말도 안 되는 거고 4, 1로 할래? 아니면 5, 1로 할래? 옵션이에요 여기 파샵에서 L로 가는 요거 요게 검은건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해봤는데 4, 1이 더 불편해요 더 이상해요 저는 지금 5, 1로 했어요 5, 1번 막 되게 어렵지 않냐고 그러는데 되게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거 억지로 돌려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이 스쳐가듯이 그냥 하는 거 얘를 푹 뛰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손을 꺾어 돌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이 가는 거라 이걸 막상 해보면 알아요 5, 1번이 더 쉬워요 편안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 선율 흐름이 빰빠빰 이런 식으로 빰빠빰 요런데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작은 언덕 그 다음 여기서 큰 언덕 요 흐름 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게 아니라 또 음을 확실히 요 음으로 진행하는 예언스 여기는 그냥 한 페달로 해야 돼요 갈아도 되는데 한 페라도 괜찮아요 연습 방법은 잠깐 더 나가기 전에 연습 방법 보면 이런 곡은 당연히 에트리닉한 메트로롬 놓고 빠르게 쓸 때 메트로롬 키지 말고 느리게 쓸 때 메트로롬 놓고 치는데 8분 음표 하나로 놔야 돼요 꼭 4분 음표 하나로 너무 큰일 나요 그러면 4분 음표 하나 칠 동안 여섯 개를 완벽하게 뭉갤 거예요 이렇게 쳐도 맞거든요 메트로롬은 하지만 8분 음표를 하나로 하면 훨씬 더 정교해지죠 100 정도로 해볼게요 8분 음표 하나로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 할 때 손가락이 정확하게 따가다 따가다 3개씩 탁탁 나와야 돼요 하나 할 때 하나 둘 요렇게 그래서 손가락이 뭔가 붕괴 잡히게 움직이죠 붕괴지지 않고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 한 90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느려도 그렇고 연습 속도는 90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연습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점수가 완전 갈리는 게 첫 번째 페이지 흐름이라면 그 다음에 그냥 한 패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오는데 심사연을 제일 싫어하는 연주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집에 가 안녕 이래요 얼마나 듣기 싫댔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남성적이고 박력이 꼭 파워 넘치는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 되게 이제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고 서정적인 완전 이게 피아노라고 나와있지만 이게 그냥 잡개가 아니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밸런스 보이싱 왼손 엄청 제가 왼손만 쳐볼게요 왼손은 이 엄지 있죠 이 화음 엄지를 꽉꽉거리는 게 아니라 엄지 왼손도 나름 보이싱이 되어야 돼요 위의 소리가